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희는 별장에 가고 있어요 완전 더워가지고 별장에 가서 좀 시원하게 있으려구요 지금 22도인데 여기에서 22도면 한국에 30도 정도 그런 체감 온도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별장에 가서 좀 발에 물도 담그고 아니 물에 발도 담그고 좀 쉬다가 내일 오려구요 저희는 별장에 도착했는데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super nice weather, right? 작년에 심어둔 루버비라는 식물인데 이 줄기는 나중에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요리도 하고 파이 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데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 저 뒤에 딸기도 잘 자라고 있고 릴리 엄마 봐보세요 여기 앉아있으니까 좋다 맞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엄마가 이거 새로 샀어 매트 좀 푹신푹신한 걸로 너 재밌게 놀라고 좋아?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그럼 뽀뽀 해야죠 ze FIRST봇 찍는 친구 круп? sir 시댔 12 현재 지구icted 이렇게 fark ! Lightly help you, Did you help me? Gaza, 지금いる 중에서arti? imas fleet! 고마워 어서 오고 릴리, 안녕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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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네 너로 가야*** 너로 가게 풀어 와 와 야 너가 너로 가게 아 너로 가게 너로 가게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한 earns 이리와 잘생활한가? える지요? 예요? 네, 네, 더요.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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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릴리 햇빛이 좀 강해가지고 그늘로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더워가지고 그늘도 따뜻하네요 안녕 릴리 저 물도 지금 따뜻해가지고 에이 어디가 릴리 따뜻해가지고 앉아서 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노는데 새들이 지나가면은 막 소리 지르네요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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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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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깻잎을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걸 화단에 좀 심으려구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봐 competitions! 감사합니다. We should have prepared that. Mmm, definitely. Oh, you're a potato over here. I need to 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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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llie가 낮에 너무 오래 자면은 저녁에 잠자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깨우려고요. 이제 좀 깨우려고요. 근데 아니, 엄마가 너 지금 잠 엄청 오래 됐어. 그래서 아빠가 데리고 오래. 그래 저녁에 푹 자지. 새들이 노래 불러지고 어? 파도도 치고. 잠이 솔솔 오지? 잠이 솔솔 와요. 응? 수영까지 하고. 안에 들어가서 잘까그랑.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수영까지. 두 두 두 두 두. 의상. 아흥. 에이! 에이! 엄마가 과자 좀 줘야죠? 긴리에는 엄마가 과자 좀 줘야죠? 자, 여기. 가자. 천천히 먹어. Isn't this very interesting? We're sitting on a line with a view to the grill and the forest. But you have the water in it. Isn't it nice? It's a bit green. Yeah, that's true. It's a big one. It's a big one. Oh, my friend. There's a big one. One, two, three. There's a big one. Oh, maybe they're doing a big one. Maybe they're doing a big one.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마도? 하llo! 헤이! 윙크! 헤이 릴리! 안녕! 뭐야, 릴리! 음! 예, 아마도 봤어! 꿀이랑 꿀, 버터도 넣었나? 꿀, 버터, 사과주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끓여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살짝 구워주면은 끝이에요.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은, 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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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릴리, 굿모닝, 굿모닝,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오, 굿모닝, 릴리. 릴리,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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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릴리,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릴리,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릴리, 굿모닝, 굿모닝. 릴리, 굿모닝. 릴리,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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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이 Buli, 굿모닝, 굿모닝. 오늘 은 Espieridgefig운 에 corpse. 야 너 뭐해? 수박먹는데 왜 그러고있어? 야 너 뭐해? 수박먹는데 왜 그러고있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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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이 헤이 헤이 틸 베넨 솜씨 떼다 헤이 헤이 세이 솜 아네 세이 헤이 헤이 틸 베넨 솜씨 떼다 헤이 헤이 엄마가 스웨덴 노래 배우는 거야 너한테 불러주려고 세이 헤이 헤이 틸 베넨 솜씨 떼다 헤이 헤이 세이 베넨 솜씨 떼다 세이 베넨 솜씨 떼다 세이 베넨 솜씨 떼다 헤이 헤이 Lives 세이 베넨 솜씨 떼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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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yo 세이 베넨 솜씨 떼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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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셀 거